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분은 순수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가까운 분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비상업적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업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박진영 씨랑 유재석 씨인데 유재석 씨도 정말 대단하고 박진영 씨 대단한데 박진영 씨는 기업의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상장 기업의 박진영 씨가 아직도 대표이사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상장 기업을 읽어낸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건 상장 기업을 읽어낸 사람이니까 대표이사야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놀면 뭐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본방에서 안 나온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진영 씨도 여러 가지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주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챙겨보는 편인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박진영 씨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감적으로 복잡하게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은 뭐예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BTS의 아버지죠. 방시혁 씨랑 이미 자기네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은 영어권이 네트워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똑같은 성과를 만들어도 창발도 수준이 다릅니다. 매출, 영향력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10배,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 레벨이 다르죠. 아무튼 그거를 알고 간 건지 뭐로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밑바닥부터 미국에 가서 자기의 곡을 쓸 줄 아니까 곡을 팔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리마커블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시혁 씨랑 박진영 씨랑 또 가서 그때 어디 얹혀 살았대요. 얹혀 살면서 빨래도 자기네가 직접 했대요. 빨래도 직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방시혁 씨가 빨래 담당이었는데 박진영 씨가 맨날 양말을 뒤집어 놨대요. 그러다 그걸로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솔직히 한국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인데 이면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사치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좋은 데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버텨야 된다. 오래 버텨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시혁 씨는 이제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근데 저는 그때 배운 게 결국엔 나중에 BTS를 만드는데 히든 에스시 됐다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00%라고 생각해 그 도움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박진영 씨는 곡을 좀 팔고 돌아오셨대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진짜. 그 다음에 뭐 그게 제가 시기상으로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박진영 씨는 원더걸스라는 친구들과 미국에 또 도전하죠. 아무튼 이 도전 정신이 너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개에서 더 큰 창발을 맛봐야겠다라는 그런 진짜 개척 정신. 그 다음에 저는 박진영 씨는 어디서 옛날에 봤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체감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떤 곡을 써도 몇 시간 만에 만든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그럴 것 같은데 뭐 3시간인가 5시간이면 만든다. 유재석 씨랑 뭐 그거 댄스 이런 거 같이 음악 만들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전형적으로 컨텐츠 트랩에 안 걸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을 써나 3시간을 써나 뭐 일단 자기의 실력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시간만 쓰면은 대중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대단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러면서 졸구하기 위해 자기관리 금식하고 운동하고 자기관리가 너무 존경스럽고 유재석 씨는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그냥 뭐 자기관리 그 다음에 두 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거 유재석 씨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49이고 박진영 씨가 50일 거예요. 저보다 10살, 11살 많은 거거든요. 근데도 둘 다 일단은 복잡적으로 안 망해야 안티프레지는 여러분 안 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자기네는 몸이 생명인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저보다 달리기도 훨씬 잘하고 힘도 훨씬 세요. 뭐 보면 알아요. 그냥요. 저는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데 막 턱걸이 열 몇 개씩 하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워. 박진영 씨 춤추는 거 보세요. 저는 춤을 그렇게 잘 치는 거는 택도 없고 가능성 0%고 그렇게 몸이 흐느적거리면 전 쓰러져요. 힘이 없어갖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유재석 씨도 뭐예요? 49인데 계속 놀면 뭐하니 해서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김태우 PD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하나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이럴 때 이만큼 터질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이만큼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를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재석 씨인데 그러려면 뭐가 핵심이냐? 학습 능력이에요. 거기는 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 능력이 없으면 드럼을 치는 걸 배울 수가 없고 노래를 할 수가 없고 춤을 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습을 해서 상황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한다. 저는 택도 없는 얘기고 저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보여요. 유재석 씨가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푸도 쳐야 되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대단해요. 진짜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정도의 일을 해내려면 제가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일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인생 후배지만 덕업일치를 해내서 그냥 일이 곧 자체가 수행이고 수행이 즐거움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일반인들아 그래 나도 10억 벌고 100억 벌어서 띵가띵가 놀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꾸민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100억 이상을 번 사람들이에요. 최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 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어디 옛날에 모니터링하면서 본 건데 저는 유재석 씨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정영돈 씨랑 유재석 씨랑 어디서 말한 적이 있어요. 무한도전할 때 정영돈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데 유재석 씨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때 정영돈 씨가 돈을 못 벌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을 때예요. 여전히. 근데 정영돈 씨는 정말로 일로 하는 거고 일로 하는 거고 유재석 씨는 정말로 이게 즐거운 거예요. 무한도전하는 게. 내적 동기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영돈 씨가 하차를 했잖아요. 무한도전에서. 왜냐하면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적 동기 왜냐하면 이미 먹고 사는 걸 충분히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인프라도 갖췄으니까 좀 내가 내 위주로 내적 동기에 충만해 왜 무한도전이라는 게 여전히 탑이었는데 거기서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 공황장애 때문에 자위반 타위반으로 나온 거지만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정영돈 씨가 나온다면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적 동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무한도전 모니터를 해보면 정영돈 씨가 너무 가요웠던 게 뭐냐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정말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좀 올라오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산장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정영돈 씨가 유재석한테 자기 고민을 말하는데 유재석은 그게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명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정말 많은 인스파어레이션 그러니까 뭐라고 고무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나도 학습 능력을 더 키워야겠다. 그 다음에 나도 졸구력을 더 키우기에 체력을 더 길러야겠다. 그 다음에 나도 계속 도전정신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나도 저도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더 솔직히 먹고 다니시면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판에 가서 더 도전을 빡세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게 나는 그러니까 내 일에만 더 매몰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공동체에 더 많이 나눠야겠다. 더 냉정한 방식으로 냉정한 이타주의자 방식으로 더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많이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환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복잡하게 해서 블랙스완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잡은 사람들이 또 내리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랑 가치관 공유를 더 강하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좀 결심을 합니다. 아무튼 박진영 씨랑 유재석 씨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귀감이 많이 내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이걸 컨텐츠로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풀어보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박진영 씨의 어떤 엔터적인 요소 유재석 씨의 예능적인 요소만 볼 게 아니라 그분들의 프로세스 그분들의 어떤 덕업일치 그런 걸 보시면서 많은 자극 받으시고 긍정적 자극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지치실 때 그래 나도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